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이 차량은 현대 구형 뉴스타렉스 입니다 한 2056년식 정도 됩니다 검사를 지금 대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은 제일 뒤쪽에 미등하고 브레이크 등 이쪽이 지금 불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깨졌습니다 여기 깨져서 이것 때문에 검사가 안됩니다 불은 다 들어왔습니다 저거는 뒤에 브레이크 테일램프 브레이크 등을 신품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신품으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신품 새거 지금 제가 주문해서 이렇게 와 있어요 비닐도 아직 안 벗겨졌습니다 아 요거 교환하는거 간단하니까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열고요 신품 브레이크 등 테일램프 교환했습니다 비닐은 제가 다 벗기면 엄청나게 쎄거죠 반짝반짝 되죠 요작업이니까 아무튼 요즘은 검사가 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뭐라도 하나가 안되면 검사 자체가 라인에 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걸로 딱 해서 검사를 다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안개등 전구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혼자서 가겠습니다 저만의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브레이크 등 손속도 신품으로 교환하고 이렇게 나미등풀이 다 들어오죠 이쪽 운전석구도 다 들어오고 손속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검사 보내면 검사장에서 이쁘다 검사를 다 맡아주겠지요 이렇게 해서 검사 보내겠습니다